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천혜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한주 동안 열심히 사신다고 고생하셨고 참 힘들죠? 금요일인데 뭔가 아쉬운 금요일인 것 같아요. 아쉬운 금요일. 요즘 주가도 재미도 없고 자꾸 올랐다가 좀 빠지고 또 올랐다가 빠지고 잘 올라가다가 꺾여 계속. 꺾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뭔가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오를 수 있는 힘이 약간 좀 많이 벅찬 것 같습니다.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른다는 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 리듬을 잘 타세요. 리듬을 타시고 또 이런 기회에 또 단타 치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본인들이 빠질 때보다 주어 담자. 저는 6만 원 초반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담았고 담았고 또 기회 되면 또 사고 또 담고 사고 왔다 갔다 하고 싫어요. 저도 지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막 조금씩 조금씩 사고 모으고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일이 올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3장 지금 3장만 안 올랐어. 다른 것들은 많이 오르는데 2차전지 3차전지 많이 올랐 것 같은데 너무 또 올라탄 종목 오르는 종목에는 타지 마요. 물립니다. 또 제가 좀 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괜히 또 올라탔다가 나중에 또 물려가지고 꺾이소하면 또 정신이 없어요.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더라고. 산타 보는 사람들은 잘 알 거야. 골이 깊다. 뭐 3장전자 막 8만 전자 간다고 막 하더니 요즘 8만 전자가 아니야. 또 외국인들이 지금 자꾸 주춤해요. 샀다 팔았다 하니까 다시 또 6만 전자가 흔들흔들하다. 미태롭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연초에 삼성에 대한 그 8만 원을 웃도는 그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좀처럼 힘을 못 얻고 있네. 지금 보니까 아주 비실비실대요. 무슨 각기병 걸리는 닭도 아니고 상당히 비실비실대고 있고 점처럼 힘을 못 받고 있고 삼성을 대거 사들였던 외국인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약합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그 다음 주가는 6만 원 선을 아주 위태롭게 지키고 있다. 위태롭게. 이 지경까지 가나 하는 정도로 상당히 위태롭게 현재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삼성은 전일 대비 0.49% 내려가지고 6만 5백 원의 거래를 마치더라구요. 6만 5백 원의 거래를 마쳤고 하여튼 그 계속 떨어졌던 주가는 이후 강부합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날 다시 또 하락으로 마감을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연초에 삼성을 대거 사들이던 그 외국인의 움직임이 최근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난달 6일 이후로 매수세를 지속했던 그 외국인들이 같은 달 20일부터 팔자로 돌아서네. 팔자. 돌아섰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들은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 삼성을 내리 팔아요. 계속 팔고 있어요. 이날도 외국인들은 삼성을 608억 정도 순매도를 합니다. 순매도 했고 삼성은 외국인 순매도 1등에 올라섰다. 외국인 순매도 1등에 올라섰다. 왜 그래 도대체 외인들. 요즘 약잘만 먹었는지 왜 갑자기 또 팔기 시작해. 또 사주지. 하여튼 많이 팔았어. 기간에 들 또 삼성을 뒤쪽으로 팔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또 사고팔고 하는데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기간에 삼성은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벌써 1조 1678억이에요. 이 기간에 삼성이 기간 순매도 1위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 그런 경제 지표에 긴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고 이 반도체주의 주가를 짓누르던 거야. 주가를 짓누르더라. 이 경기민감주죠. 그 반도체주는 하여튼 연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랑 경기 연착룩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에 강세를 보였어. 보였는데 지난달 24일 발표된 개인 소비지출 PC 물가 지수가 다시 또 상승세네. PC가 중요하거든. 나는 PC CPI보다는 PC를 더 중요시해 봅니다. 개인 소비지출을 보는데 하여튼 다시 상승세 돌아서다 보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되지 않겠냐. 그런 또 시장의 우울감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PC가 진성 높다 보니까 여기에 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게 또 골 때려요. 아주 불확실성한 그런 모습이 커지고 있고 이 법안을 보니까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한 390억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이 담겨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독소조항도 일부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국방시설 또 첨단 무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이 반도체 기업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해당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하고 연구시설을 공개한다. 그런 단서를 단 것 같아요. 이를 두고 기업에서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유출이죠. 그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증권과에서는 삼성에 대해서 올해 안에 메모리 고정가가 상승할 것을 감안하니깐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저점 매수 전략.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챗 GPT 수의 중심이 있는 엔비디아의 그 4분기 영업이익이 신규 GPU 그 출시동으로 인해서 컨셉을 웃돌면서 반도체 조기 회복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TSMC 5nm 이하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감안할 때 상반기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챗 GPT 해보니까 A100 H100에 패키징 패키징된 고대역북 메모리 그 수요에는 긍정적인데 여전히 많은 서버용 그 RDRAM이죠. 하여튼 재고 해소에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재고가 좀 많이 털어내야 돼. 재고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삼성이 좀 비실비실되고 있는 게 아니냐 외부인들도 살까 말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이 모양이 된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학보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챗 GPT AI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데 보면은 삼성의 메모리 메모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야. 파운드리 쪽도 앞으로 봤을 때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경기라는 게 계속 나빠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에 맞는 기술이 또 발전을 합니다. 그건 그 발전에 필요한 우리의 핵심 기술이 들어가는 거야.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히 메모리는 사이클이야. 사이클.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 잘 타야 하는데 우리가 하필이면 탈색대가 고점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막 내려가는 그래서 저점식인 것 같아요. 긴 시계알로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은 쳤어. 쳤는데 올라가는 힘이 약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뚫고 지나가면은 또 슉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정 힘들면은 좀 올라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탈출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명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으면 그냥 모음은 되는 거고 뭐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것까지 막 다 따지기 시작하면은 머리 터집니다. 머리 아파요. 속된 말로 대가리 터진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머리 아프단 말이야. 자꾸 뭐 따지고 이거 따지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아 그냥 어 떨어졌네 하면서 한 주씩 한 주씩 모음이 나요. 좀 지겹지. 이게 지겹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보통 멘탈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나중에는 저가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 전보 형님 보세요. 버핀 형님도 막 돈이 많으니까 많이 투자하지만은 형님도 그냥 우동독 거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어. 그럼 앉아가지고 쳐다보겠어? 뭐 얼마를 할라 얼마를 할라 보겠어요. 이따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적정 수준에 오르면은 아 그때 가서 팔아야겠다 하고 팔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 원하는 목표는 50% 50% 100%면 100% 아니면 기간을 언정도 정해놓고 가요. 좀 지나면은 또 배당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죠. 배당. 3월달까지 부지런히 모아야 돼요. 3월 말까지 부지런히 모으면은 나중에 또 5월달에 배당 나오잖아요. 또 배당 좀 받고 또 4월달에 배당마다 연말배당 또 그 바닷가 또 사고 계속 주워 주워 담아가지고 모아야지. 계속 모으는 겁니다. 계속 모으십시오. 모으셔가지고 원하는 만큼 2천주 2천주 3천주 3천주 모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량을 늘러가면 돼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장구가 자꾸 바깥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바람을 피운다든지 엉뚱하지 않으면 당한단 말이야 또. 2차전지도 미리미리 했어야지 이제 와서 올라타면 뭐 하겠어요. 뭐 이렇게 계속 무한정 오르지는 않습니다. 또 꺼집니다. 거품이 아마 훅 꺼진다고. 꺼집니다.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일부러서 마지막 방송은 가름하고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또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굿나잇.